방해인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더 많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또한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안경 구입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정의정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놓치면 아깝고, 욕심을 내면 손해보고, 꼼꼼히 챙기면 보너스가 되는 연말정산. 그만큼 연말정산 대상자들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먼저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범위가 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지병으로 평상시에 치료를 받아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 환자로까지 확대돼 소득공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중증 환자가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 장애인 재활교육비와 의료비는 소득금액 요건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소득금액 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모두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물론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형제 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전액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제외됩니다. 다만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했거나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해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1년간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 전체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기부금이나 연금저축 납입액은 1년간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 전체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앞으로는 진료비와 의약품 구입비뿐 아니라 안경과 콘택트렌즈,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등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경 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계산되기 때문에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면세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도 없습니다. 따라서 면세점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공제 서류를 구하기 위하여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이 작년에 매월 낸 세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난해 직장을 옮겼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고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꼼꼼히 챙기는 만큼 13월의 보너스가 기다려지는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미래 콜센터를 이용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거진 리포트 정우정입니다.